당연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TK 대거 물갈이 설과 새로 내려보내는 주된 멤버가 검사 출신일 거라는 흥용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여기 대구 시장도 검사 출신이고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검사 출신들은 너무 많은 문제예요. 제가 한 명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사람들은 그 직업이 평생 범죄 혐의자를 상대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정치는 국민들은 범죄 혐의자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다양하게 열심히 사는 그 국민들을 힘을 모아서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가게 하느냐 이게 정치잖아요. 검사가 아니냐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검사 출신들이 짝대기만 꼽으면 되는 TK의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이나 비서관들 있잖아요. 대통령 비서들 아니면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TK가 만만하니까 그래야 하는데 TK 공천을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계시잖아요. 지금 친박들 일부가 감옥 갔다 오거나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친박들 일부가 지금 TK에서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만약 대구 경북 공천이 그렇게 되면요. 서울인천 경기가 총선의 승부를 좌우하잖아요. 거기 우석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중도 무당층 수도권 청년층들이 TK 공천이 그렇게 가면 그거는 수도권 선거를 못합니다. 그래가면 TK에서도 정말 좋은 후보들이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해서 후보를 뽑아야지 그래야 그 똑같은 원칙이 수도권에서 적용이 되죠.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도 MBC 뉴스 고린로 12 11 12 12 12